소통을 강조하며 화합된 분위기 속에 문을 열었던 제8대 중고의회가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. 소통과 함께 견제 활동도 충실하겠다는 각오답게 서양호 구청장의 공약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. 진기훈 기자입니다. 임시회 폐회가 예정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. 서양호 중구청장의 공약 중 일부를 지적한 겁니다. 우선 4년치 주민세에 해당하는 2,500억 원의 예산을 주민결정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공약이 화두에 올랐습니다. 연간 중구의 재원 규모가 1천억 원에 못 미치는데 한 해에 600억 원의 예산을 주민결정사업에 투입한다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. 사업예산으로만 지출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필요시급한 사업예산은 물론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다른 사업의 추진에도 차질이 빌게 될 것이며. 동화동 문화공원 및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. 서구청장의 공약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원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5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것. 이에 이미 타당성 검토 등을 마친 전 구청장의 사업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 공식 사업 명칭에 동화 문화공원 및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인데도 없던 박정희 기념공원 사업으로 명칭까지 바꾸고 사업 중단을 정당하려는 명부를 만들고 있습니다. 앞으로 언제까지 공사를 중지시켜 국민의 혈세를 더 낭비할 것인지. 서구청장은 우선 4년간 2,500억 원의 주민세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뜻은 변함이 없고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구청 내 인사조직을 마무리한 뒤 명확한 추진 방안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. 동화동 문화공원 및 주차장 사업의 경우 주차장 조성은 유지하되 문화시설을 검토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.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위원회 조례 개정안과 서소문공원 부지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는 등 6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.